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 낮은 수준이다 대선에서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의 절반 가까이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원인을 세 가지로 꼽아달라고 했는데 최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두루뭉설 넘어가면서 기자가 질문을 했으면 아무래도 첫째는 저와 김건희가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반성이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둘째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랑 제가 싸우고 제가 이상한 문자 보낸 것도 국민한테 부정 세 번째는 아무래도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폭락, 코인폭락으로 민생홀 심한데 저희 정부가 제대로 대체를 못하고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를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하나, 하나 말해 그잖아요 너가 자꾸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네 속내네 세 가지로 꼽아라보라네 그리고 내가 지금 니들이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나는 동의가 안 되거든 다만 겸손한 척은 해야 되니까 초심으로, 민심으로 돌아가겠다 퉁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다수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도 이건 약간 나아졌어요 윤석열이 너무 엉망이니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윤석열로 모른다 이런 글이 많이 나와요 보수 매체도 나와요 보수 매체에서 네, 보수 매체까지도 그거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끝까지 모른다고 하고 말을 안 하니까 지지율 하락의 원인, 일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첫 번째, 윤석열 두 번째, 김건희예요 세 번째, 인사 네 네 번째, 전혀 공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꽤 많이 나오는 것이 민생대책 기획이에요 그렇죠, 민생문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통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다 앞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것도 너무 웃긴 게 그걸 짚고 나와서 국민 여러분 되돌아보니 청와대를 국민의 반대도 불구하고 집무실 용산 옮기는 과정에서부터 또 무슨 조선총독부 관절을 복원한다는 황당한 발표에서부터 또 대통령 집무실에 코바나 콘텐츠 협찬 회사들이 실제로 개입한 것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할 때마다 쟤들이 외매했습니다 이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니까 이런 구체적인 답을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도스티핑도 그렇고 단 하나도 그다음에 심지어는 집무실에 참모라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님 물어보면 한 번이라도 속시나에 이야기한 거 봤나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거기서 말하는 국민이 윤석열이 윤석열 참모들 말하는 국민이 우리 국민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요? 국민대예요 국민대국민이에요 극우 유튜브 극단주 유튜브를 하는 사람 그런 국민들이에요 코바나 콘텐츠 직원 또는 특혜관계에 있는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범죄자들 다 초대했죠 장고이조 얼마나 윤석열, 김건, 최원순에서 그 사람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 셋은 처벌도 안 했는데 남은 다 처벌되어 있잖아요 구속대회이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 아팠게 했으니까 다 초대해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다 불러드린 거죠 그런 건가요? 당부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당부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 주장이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준석이나 안티윤석열 세력이나 국민의힘 내 불순한 자들이 자기들이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인적 쇄신을 주장한다 그래서 대통령 참모가 그위만 했잖아요 휴가 기간에 전국 쇄신 구상 인적 쇄신 구상 하냐 그러니까 참모가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푹 쉬고 계십니다 그동안 너무 피곤해서 아니 그 말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도 인정 뭐 했는데 피곤해요 국민들도 훨씬 늦게 출근하지 출근 시간도 10분도 안 되지 저녁에도 일찍 퇴근하지 비화도 퇴근하지 폭우가 쏟아지고 자연재해가 예비된 도 퇴근하면서 뭐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뭔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반응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참 이 기자회견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어떤 쇄신책 아니면 인사 쇄신 인적 쇄신 이런 건 좀 기대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보여준 행태도 최악의 대통령이었다고 전두환 노철은 국민을 학살하지는 않았지만 오죽하면 영화 그래서 헌트에서 아직도 국민을 학살한 충격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헌트의 내용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그런 학살은 안 했지만 그 못지않은 최악의 국민 배신 검찰개혁 배신 대통령 배신하고 정치 검찰 짓거려다 댔거든요 그렇게 해서 됐으면 좀 달라질 걸 바랬어요 두 달은 저도 참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을 뽑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민심도 존중을 하면서 두 달은 제가 참았어요 하지만 지금 90일, 100일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복수사 전정권 망신주기 수사하고 있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 진영 주변만 탈탈 털고 있고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이상민, 한동훈 정호영, 나경원 박덕금을 사무총장을 시킨답니다 그런 보도 나왔어요 수혜원장도 왜 나경원 지역구가 하는지 아시죠? 나경원 약간 소외된 것 같으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서운하다고 막 패백 쓰니까 친익의 인사들인 권성동, 주호영이 나경원을 가서 그래서 한박 웃음 짓고 흰머리가 생겼다는 둥 나이가 들었다는 둥 발이 너무 짝 발이 너무 커도 문제라는 둥 그다음에 심지어 뒤풀이하다가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경찰 출동해서 도망가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꼭 이 사람들이 마포구청장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나 보죠? 이번 나경원 최악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민주당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저으로 시비 건 거다 거기서 조용히 수혜 끝나고 밥 먹고 특별재난구역 선포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갔으면 누가 시비를 그러겠어요? 한박 웃음 짓고 발이 짝네 크네 여자가 발이 크면 안 되네 하는 그런 굉장히 성차별적 망언들 막 오고 가고 비가 더우면 좋다고 이렇게 난리가 나고 발언도요 그날 보시면 웃겨요 아니 조용히 봉사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럼 조용만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추워요 권성동 악용은 왜 합니까? 정치로 악용한 거잖아요 기자들 다 불러가지고 네 기자들 다 불러놓고 찍게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막 항의 시민들이 처음부터 항의한 게 아니에요 체베에 참고 있었다가 계속 발언하니까 그래서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 식당 가서 연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악용 악용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의했더니 경찰이 출동하고 민주당 지지하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지휘들만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따르는 국민들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고 화를 낸 듯한 표정이었어요 네 네 자기 지지율이 20%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저는 짜증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이예요 나는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래? 하면서 술 먹는 게 죄야? 하면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표정으로 심증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광복절 경축사는 굉장히 경건해야 되는데 보시면 막 화가 나 있는 듯한 운변한 듯한 소리를 지르는 맨날 방공대회 네 실제 방공연설이었잖아요 자유만 33번 이야기하고 일본과 일본이 자유를 같이 챙기는 친구라는 등 네 하하 아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내 친척들 우리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 다 죽이고 또 죽이겠다 그러고 반성도 안 하는데 무슨 친구예요 여러분 네 참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퇴진 사유고 탄핵 사유고요 광복절 경축시과 오늘 기자회견이었어요 지난주 토요일날도 시민들이 청교광장에 천 명이 넘게 모였어요 행진할 때도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난다 이번주 토요일날도 더 늘어날 겁니다 네 오프라인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비도 무서워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온라인에 백만 명이 넘게 봤고요 네 그 지랄하고 자빠져내라는 윤석열 정권 풍자송이 있는데 그게 지금 수백만 조회수입니다 비긋했어요 천재 작곡가 윤민석 네 윤민석 선생님이 작곡한 거죠 카피 데프트로 그분이 풀었어요 어디서 써라고 페이스북 글도 올리셨어요 5주 가면 국민들이 100일 만에 윤석열 퇴진을 들고 나오고 김경희 특검을 들고 나오고 경찰 장악반대를 들고 나오고 소상국 이번에는 소상국인들까지 집회 나왔어요 지난 토요일날 윤석열 퇴진 선언을 하셨어요 그만큼 다론도 했어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걸로 좀 어떻게 민심이 좀 바뀔까요 아닙니다 전이 안 바뀐다 더 오늘 더 열받게 만들었죠 아니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은 물가 대체 인플레 대체 거기에는 얘기도 없었고 김건희 문제 네 그 다음에 왜 이준석을 그런 뒤에서 정치공제해갖고 몰아내고 내부총재라는 대표도 없으니까 잘됐다라는 문자 보냈는지 어떻게 광복절에 친일 굴종 선언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악영향에 미쳐서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건지 서민중산층 경제는 어떻게 살릴 것인지 왜 재벌대기업에만 감세를 몰아주는지 왜 종부세 같은 것만 깎아주고 일반 서민중산층 수당을 안 올려주는지 인플레스 수당 다른 나라 인플레스 수당을 우리나라는 안 주는지 전혀 없잖아요 그래요 지지율 다 떨어지죠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에서 20으로 20에서 10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국민들께서는 또 한 번 보고 또 이렇게 또 관망 좀 하고 조금 더 숙구기도 갖추고 토론도 좀 해보고 그래요 시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 계단식으로 사실상 기자들 조사에는 10% 지지율 나왔는데 10.7% 저는 지금 민심으로는 한 70대 어르신들 빼고 하면 10% 후반대 20% 초반대 또 여전히 진보개혁진영 분들은 여러분도 오면 끊어버리니까 저도 끊어버려요 저도 몇 번 왔어요 일단 하기 싫어요 윤석열에 대한 질문 자체를 받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독을 품어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보수진영은 어쨌든 결집하는 효과도 있을 테니까 그래도 결집했겠죠 그래서 바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번에 KBS MBC에서 28% 정도 나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안진걸 소장의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봤는데요 저희 오후에 최진봉 교수가 나오죠 네 한번 비교해가면서 제가 듣도록 하고 그럼요 최진봉 교수님이자 목사님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그래요 겸손한 모습 저는 최악의 정권 창출 과정이었고 최악의 정권이고 최악의 대통령이고 그 최악의 대통령의 최악의 치임 100일 기자회견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기자들도 깊이 반성해야 된다 질문을 그렇게밖에 안 하냐 못 하냐 강인선이랑 짠 거냐 모르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